2년마다 조리사 역량사 교육을 받아야 된다. 2년마다 조리사 역량사 교육을 받아라. 시간은 몇 시간? 한 번 가면 6시간을 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2년마다 6시간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게 101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102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조문들이 나와 있죠. 교육은 2년마다 받아야 되고 조리사 역량사 특히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역량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시간은 그런데 교육시간은 법률의 규정이 있지 않고 좀 더 세부적인 다음 편에 있는 게 시행규칙이죠. 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이건 다음 타임에 첫 타임 끝나고 다음 타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숫자들 2년 그리고 6시간 이 숫자는 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단급식소에서 근무를 하실 때 급식을 하고 나면 뭐 보관해야 되죠. 뭐 보관해야 됩니까. 제공했던 것을 보관해야 되는데 몇 도이야? 그렇죠. 영하 18도시 이하에서 몇 시간? 144시간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실무적으로 맨날 다루는 업무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게 법에서 그렇게 보관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